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50병상 이상에만 의무화하고 있죠 감염관리 전문 전담 요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15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병원이 입구에서부터 발열 감지기나 손 씻기, 그 다음에 또 방명록 다 해서 문진하고 철저히 확진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죠 마스크 착용을 꼭 시키고 이런 것들을 기본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요양병원하고 병원에서 문제가 되니까 각 병원의 방역 담당자, 담당관인가요? 관리자, 방역 관리자를 두고 철저히 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병원이야말로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3월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의료진 감염이 24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 이런 지침 수칙, 코로나19에 대한 임상 특성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의료기관 관리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나 또 감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증상 전에도 전파력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더 폭넓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몇 병원에서 웹셉이나 웹이나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데 어디 모여서 집 채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, 의사, 간호사, 일반 병리사 다 지금 감염 관리 전담자가 있다고 대학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 의료기관 직원들이 다 중사자들이 다 감염 관리 예방 관리에 숙달하고 각각 지키고 각각 감시를 해야 돼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 뭔가 빈틈이 있으면 저도 그걸 감염 관리실에 알려서 규정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각지대인 감염 관리 예방 및 관리에 사각지대인 150병상 이하 또 150병상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아닌 준종합 병원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관리자 뒀다 하더라도 사실 전문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의 원장님, 유황병원의 원장님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또 각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신경을 쓰느냐에 스펙을 갈린 거라고 보고 원장님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을 꼭 지켜야겠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당국에서는 좀 이 웹세미나 이런 교육을 과거에는 감염 관리, 과거가 아니라 평점 따기 위해서 어디 모여가지고 수십 명, 수백 명 이렇게 실내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평점도 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웹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을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보건당국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뭐 지침 내려보내고 방역 관리자 해라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체를 교육시켜주고 예방 방법 다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 방역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다 했는데도 안 지켰을 실패했을 때 페널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관리자 두고 지침 이렇게 했으니까 지키고 안 되면 페널티다 구성권이다 이렇게 하니 이게 참 병원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페널티 위주로만 하시지 마요 이건 지금 전 국민과 의료계와 방역 요원과 또 정부가 협력해서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페널티를 자꾸 얘기를 하면 참 아마 의료진들의 사기는 꺾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고 뭐 방역 물품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또 뭐 월요일 평창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또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들이 잘 지키면서 힘내서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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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